아직도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메주를 빚는 곳이 있다는데요. 완주군 영지는 메주 띄우는 고향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이곳. 우리는 힘이 들어도 그냥 맛으로 승부를 하자. 완전 전통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뚜껑이 열어지면 콩이 영양 손실도 있고 설컹거려요. 넘치지 않게 이렇게 푹 뜸을 들여야 돼. 콩 씻고 앉혀서 센 불로 1시간 뜸 들이며 2시간. 직접 농사지은 콩을 하루에 100키로씩 겨울에 4천키로를 정성껏 삶는데요. 식힌 콩을 성형기에 넣으면 콩이 으깨져 압축되어 나옵니다. 납작하게 메주 모양을 빚어 건조기가 아닌 황토방으로 향하는데요. 매주는 습하고 온도가 첫째인데 습을 안 빼주면 나쁜 곰팡이, 파란 곰팡이나 검정 곰팡이가 생겨요. 바닥 온도하고 실내 온도를 정확하게 잘 맞춰주고 지푸라 깔고 시간을 정해서 제습기하고 한풍기를 이용해서 습을 빼고 있어요. 겉말리기가 끝나면 옥상으로 갑니다. 27일에서 28일 여기서 말리고 황토방에서 한 보름 하싹 말려가지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노컬 매장으로 나가고 택배로 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 맨날 아프지. 매주에 건조를 돕기 위한 전과화 환풍기도 보입니다. 그런데 매주에 하얗게 뜬 게 뭔가요? 바실러스 균이라고 그러는데 된장을 맛있게 하는 균이에요. 우리 매주는 완벽하게 해서 나가요. 매주고 청국장이고 그냥 우리 집은 다 천연균이야. 낫두균이고 한국균이고 아무것도 없고 자연균, 지푸라기에서 나오는 균으로 먹어보면 소비자들이 맛을 보고 알아요. 7, 8년 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전라북도 매주들을 균검사를 했는데요. 우리 집 균이 최고로 좋은 균이 나왔다고 매주로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첫째는 된장, 간장, 또 매주가루를 넣으니까 고추장도 있겠죠. 그리고 쌈장도 있고 발효식품은 다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고 장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병들이 별로 없어요. 나무를 묻힐 때도 된장이나 간장을 이용해서 묻혀주면요. 그게 아주 좋아요. 신제품 개발도 지금 하려고 몇 가지 컨설팅도 받아놨어요. 좋은 제품들이 아마 나올 거라 기대가 돼요. 저도 기대가 돼요. 재미있어요. 하는 게 너무너무 맛있다. 여기 공장에 늘리지도 말고 이대로 해가지고 꼭 이대로 이 맛을 좀 내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흐뭇하고 자부심을 갖죠. 우리 집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전통 장맛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맛으로 승부를 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전통 방식을 고집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산들농원 행복많이 매주 많이 사랑해 주세요.